1, 2, 3, 5 3, 4, 5, 6, 7, 8, 9, 10 1, 2, 3, 5 사랑을 기를 거든 하나, 둘, 셋 짠! 오늘 제 출고 완료했습니다! 안녕! 유지 언니의 품속에 숨어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뮤비 촬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군무도 중요하지만 각자 파트에서 약간 이렇게 끼 부리고, 제스처하고 이런 것도 음악에 맞춰서 해봅시다! 자유! 약간 마무리 단계 연습이어서 뭐든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 뮤비 촬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잘 해야 되니까 다들 표정이나 이런 거나 다 신경 써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데뷔가 다가왔구나, 코앞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곡이 저희 목소리로 나오고 그 뮤비가 나오는 순간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꿈꿔왔으니까 저희 공개되고 쇼케이스 서고 이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잘해야죠. 항상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썼어요? 당연하지. 난 항상 신경 써. 맞아. 툭 치면 나와? 당연하지. 자다가 툭 치면 나오는 놀이잖아? 누가 이렇게 툭 쳐? 누가 자꾸 이렇게 툭 치면 나와? 우리 지온이 어떻게 할 거니? 지온이가 그 툭 치면 갑자기 안타를 부리네? 지온이가 어떻게 할 거니? 처음에 딱 눈빛 발사 싹 해주고 저는 딱 그거죠. 너무나도 많이 한. 당신은요? 저는 이거 한번 잘 살려볼게요, 제가. 이거 사선의 사능이 돼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끝까지 올려 볼게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빈대문. 저희가 잘 들어볼게요. 빈대문. 너와 나의 사이가 많이 들였다 보다. 오 마이 가을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 마이 가을이죠. 오 진짜 박박이다. 라임. 오 마이 가을. 오 마이 가을. 오 마이 가을. 오 마이 오 마이 가을. 오 마이 오 마이 가을. 오 마이 오 마이 가을. 막내는요? 애기죠. 눈동체는 어디? 그런 파트가 있었나요? 그런 게 있어요? 안 해. 다행이 했어요. 주의깊게 말할게요. 아 귀여워 방말신.. 방말신이 무슨 뜻이냐? 장발신? 방말신 반말신? 방말신? 방금 말한 거 신경 써서 어머어머 눈 뭐니? 김배 한국어 너무 잘해 찢어버려 찢어버려 부숴버려 부숴버려 무꿀마 무꿀마 어우 너무 좋아 완전 잡아먹을 듯이 하겠다 왜 이렇게 떠 버려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웅 미웅 아 조금 더 오케이 언니 비난다 그 다음 유진이 이거 똑같은 거 같다 아이 큰일 났다 너 왜 이렇게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아이스 아 아 보내줘 짜잔 여긴 지금 아엠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노래가 나와요 우리 어제 세트장이에요 우리 이번에 세트도 멋지니까 한번 열심히 국무 춰봅시다 alpha chopped 3일차인데 좀 좁은이 되서 была 아인가 즐기면서 하고 있어 맞아 즐기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가까이 두들imos어 안녕 리 espaço ada 아유브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식거리들 각종 마실 것들 손톱 렌즈 등등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 리얼리티 찍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실래요 오늘 양갈래에서 아주 아기같아요 좀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귀여워요 막내가 제일 귀엽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즌그리팅 촬영 현장에 와있는데요 내가 왜 지금 누워있냐면요 내가 그래요 제가 원래 뿌까몰이 하고 있었는데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찍어야 돼요 시즌그리팅 촬영을 하러 왔는데 샤라란 한 느낌? 오늘 촬영도 화이팅! 근데 여기서 찍으니까 귀신같다 저 귀신레이 너무 예쁘다 웃는 게 너무 예뻐요 웃는 게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애기같은 게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인사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호흡 촬영장에 왔는데요 가을 언니가 찍고 있는데요 멋있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가을 언니 예쁘다 팬분들이 이대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찍고 있어요 진짜 뉴럴 리본이거든요 진짜 뉴럴 리본이거든요 너무 예쁜다? 리즈 얼굴 5개 정도 들어가야 좀 더 커요 내 얼굴 10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너 100개 어? 이거 감성 있는데? 누가 캡처해 주시겠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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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모함게임 안녕 어떡해 우리 아이브 멤버들 프로필이 공개가 됐어 어떡해 발 덩덩거리면서 다 같이 기다렸었는데 무사히 다 공개가 돼서 너무 한숨이 놓이네 11시 되기 전에 새로 고침 계속하면서 같이 기다리는 그 기분이 되게 설레고 진짜 데뷔하는구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레이아 사진 되게 잘 나왔다 사람들이 멋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으로 본 저의 모습과 다르게 보일지 아니면 생각하던 대로 이렇게 딱 보일지 그것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가을 언니가 저한테 고양이 닮았다고 해서 그때 알았는데 팬분들까지 저한테 고양이 닮았다고 해주실 줄 몰랐어요 닮았다니까 고양이로 하려고요 저를 좋아해 주실까? 라는 마음에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좋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가족들 감사해요 마지막 출근캠이에요 이제 진짜 데뷔를 하네요? 맞아요 출근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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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먼저 목부터 줘 나도 할래 나도 입추다리 거울 모드로 스트레칭 해야 돼 잘 따라해 쪽쪽이 왜 우리 둘이 빼놓고 해요? 일로 놔 끼워줄게 세븐 에잇 아아 이브 이브? 아아 이브 인트로 연습할까 우리? 인트로 하자 인트로 하자 해야 돼 해야 돼 아아 너무 좋잖아 원 투 쓰리 알 둔둔둔둔 참 날 Cleopatra 오늘은 드디어 데뷔 쇼케이스 비 마이너스 투 이틀 남았어요 친구들 인트로도 연습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에이쥔 conversation atom 응 고 streed 깜찜 etin 다면 트메 серь 스토 이소 손이 좀 빠르지 않냐? 우리 이소 2번만 그랬대요 알겠어요 계속 잘하고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I have IVE 엄마랑 동생이랑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같이 살았거든요 거의 2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다가 서울에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준 저희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엄마 지금 촬영 중인데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줘 리즈야 데뷔 축하해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정말 행복한 한순간이 되는 것 같아 너의 이쁘고 멋진 금빛 머리칼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IVE 리즈 됐으면 좋겠어 금빛 머릿결처럼 반짝반짝하게 한 번 데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제 꿈을 응원해줬었어요 지금 통화 돼? 자기소개 같은 거 해야 돼? 너 자기소개해서 뭐 하게? 몇 년 친구인지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 줄 알았지? 내가 말했어 너가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눈물이 약간 좀 망한 것 같은데 꿈을 이런 걸 너무 축하하고 데뷔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잘 챙기고 팬들한테도 잘 하고 음... 어? 할 말 좀 없는데? 미안 하하하하하 야, 얼마 전에 네가 생일이어서 편지에 다 써서 약간 할 말이 데뷔를 축하한다 항상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줘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오래 보는 사이가 되자 되자 IVE 화이팅! IVE 화이팅!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거든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를 해볼까? 할께요 어? 제가 일본어 하는 것도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한번 전화를 해볼께요 수이모 수이모 마 마 마 마 마 오늘 아시다는 쇼케이스가 하려고 오엠에 세니스테시크대는 내몬하시다 스피커니스테이? 오케이 자 엄마가 카메라에 뵐을게요 안녕하세요 레이의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레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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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일본에서 응원을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해요 화이팅! 지금은 우울울을 시장 오늘은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ショーケースの前の。 めっちゃ緊張してる。 絶対見てね。 絶対。みんなで見るから。 オッケー。 いつも心は一緒だからね。 一緒に応援するからね。 愛してる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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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올라오려고 하는よ。 家族のみんな見てる? 韓国でデビューをすることになったけど いつも練習生の時からずっと 約3年間かな。 応援してくれて手伝ってくれて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からみんなが応援してくれた分 一生懸命頑張って 愛部の例として家族が自慢できるような 素敵なアーティストになるから これからも応援してね。 本当に大好きだよ。 やった伴いかっこからもう 神もう 海岩の歌いまでくれた。 あなた bree far。 分けて? ál Finding? 本当に今すごい彼らが好 plainだよ? 本当にて Yang tal正大丈夫だよ。 良い行き方で このように? かかわいいね? そうですね ボーマーになったよ。 大変です。 최장신이자 뭔가 좀 언니 동생 라인이잖아요 단영, 영가 단장 단장? 단장지 할까? 단장? 왜 단장이야? 단신, 장신 좋다 단장할래, 장단할래? 단장이 좀 귀여운 거 같아요 단장 하자 단장, 이렇게 아장아장처럼 뭔가 이런 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우린 단장장장주예요 단장, 단장주 단장, 단장지 시작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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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멤버들 중에서 이서의 뽀뽀를 보내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내가 제일 널 봐줘 봐줘요? 제가 진짜 잘 봐주거든요 예쁜 아기가 이렇게 혼자 와서 어떡해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리즈 씬쌘로도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네일을 바꿨는데요 한 번 더 소개해본 적이 없어요 찐찐 노트에서 단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여기 부분만 쉐입을 다르게 했어요 두 번째 왠지 아세요? 잘 봤대 약간 눈물의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국을 가야 하잖아요 이제 엔딩요정 리즈씨 엔딩요정 잡혔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안 돼요 흥영씨 돌아가면서 해보자 사랑하게 될 거든 안녕 엔딩요정 친절하다 이렇게 눈동자의 미친 하트를 표현해봤어요 잘했어요 다음 레이 여기인가? 여기죠 여기요 오 여기요? 네 여기 사랑하게 될 거든 하이 헬로 하이 거든 윙크 할 것 같아 아닌게 눈 감았어요 윙크 했어요 하트 했어요 한 다섯 가지 퍼스트 나온 것 같아요 거든 뚜루룩 내가 타풍니 얼굴로 승부하겠다 얼굴로 승부하겠다 얼굴로 승부한다 얼굴로 승부한다 아우 오케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간다 간다 사랑하게 될 거든 사랑하게 될 거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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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나야 나야 우리 다 잘하네 문제 없는데요? 없어요 뭔 문제 너무 문제 갑자기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지? 그냥 아이브 D-E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 퇴근캠 이제 볼 일 없을 거야 고마웠어 안녕 그리울 것이다 데뷔한 아이브를 기대해줘 우리의 데뷔 준비를 함께 해줬어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안녕 안녕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퇴근캠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연습실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무대에서 만나자고요 우리 완전 아이브라고요 우리가 진짜 아이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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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대에서 만나요 이제 안녕 안녕 그정아 고마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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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온 게 15살 때였는데 현서를 보면서 항상 되게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말도 잘 못하고 하는 실수로 하면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혼자 16살 때 연습생이 처음 들어왔는데 사실 부모님이 진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어렵게 들어왔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그냥 무작정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 일은 맞지만 그만큼 제가 잘 해내야 하는 거니까 아직 수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룹이니까 항상 너무 기대감에 부풀고 떨리고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요즘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데뷔하고 싶다 하루빨리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나도 멤버들 너무 좋아하고 전 행복하게 데뷔하고 싶어요 진짜 멋진 모습으로 데뷔하자 우리 멤버들 사랑해 초반에 사실 속마음 캠을 찍으면서 제가 막 그때는 뭔가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엄청 엄청 컸어요 리더라는 역할이 크게 다가와서 너무 잘 해내고 싶어서 여러 고민들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도 많았고 멤버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좋은 멤버들과 함께해서 뭔가 빨리 고민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브 데뷔 준비하면서 개인 스케줄까지 같이 병행을 했어야 했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진 않았지만 내심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오히려 데뷔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연습하면서 힘이 됐던 것 같아 첫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카메라랑 심장이 거의 무슨 그냥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촬영을 많이 찍다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침침노드 덕분이 있고요 카메라 울렁든? 네 그런 건 극복을 했고 멤버들 덕분에 멤버들 이거 별로 안 잘해요 프렌드? 카메라 프렌드? 벌써 프렌드? 근데 왜 붓질질해? 붓질질이 치매야 옷이랑 똑같은 색깔?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속마음캠 처음에 딱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보컬 영상도 찍고 랩 영상도 찍고 춤도 많이 추고 막 캠핑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새 데뷔까지 와서 이렇게 마지막 속마음캠을 찍는다는 게 너무너무 느끼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캠이라니 너무 슬프네요 짱이브가 될 수 있게 저희 진짜 짱이거든요 오늘이 진짜 이제 속마음캠을 찍는 마지막 날이 될 거 같은데 그동안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건 다 진심 어린 말이었을 거야 그동안 내 속마음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네연수 씨 말고 무대에서 만나자 안녕 쇼케이스 진짜 화이팅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드디어 우리 내일 데뷔 쇼케이스날이네요 화이팅 하고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인역세도는 여기다 이렇게 씻는 거야 이거 한번 끼워서 다른 이어포보다 로이즈 캔슬링이 심한 거 같아 잘 안 돼 지금 옆에서 좀 마르지 안 돼 지금 직전까지는 하나 끼우면 처음 해봐요 잘 안 돼 아 아 아 아 미즈 바보 바보 아 재밌는 거 큰 불을 해야 돼 큰 불을 해야 돼 계속 빠져야 돼 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맡기고 캔슬링이 이 spinal 네 정면 정돈 부탁드립니다 아주 신도로 한 거예요 네일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연 이 노래의 전설 이거 애플로 작아 죄송하지만 노래 한 번만 다시 맞춰드려요? 방금 거기에 슬로프 맞춘거야? 뒤에 옆에서 앉아있는거에요 일단 자리 한번 서 볼래? 네 써 볼 수 있니깐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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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쇼케이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내일 데뷔 날인데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우 진짜 긴장돼요. 그래도 내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을 꼭 봐주려고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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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기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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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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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데뷔 쇼케이스. 다니엘 고맙습니다. 우리 데뷔하시러. 오늘 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안 왔어가지고. 비행가 있었구나. 못 갔어 어제. 나도. 좀 떨리는지 추운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떨렸어요. 덥고 안 떨렸어요. 근데 떨리겠네. 이 떨려야 돼요. 네. 너무 떨려요. 어떡해요. 와우. 네. 저희 타락처에서 올게요. 아마빛아. 너무 무서워. 넌 멈춰서. 넌 맘이 이리 다iliar. 나는 자장하던 춤을 추구다. 지금 어지러울 만큼. Oh my. Oh my god. 한 칸 더 채우고 있어. 잘 봐. 1, 2, 3, 4, 5, 6, 7. You make me feel like 11 You 꿈을 꾸게 해요 I'm feeling love 검은 눈래 비친 나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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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날 날 잃은 거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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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IVE는 앞으로으로 더 기대된다 영광이기도 하고 IV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만 더 더 저녁 데뷔 쇼크도 맞아요 완전 짱 크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저 시간 companion Together 드디어 이어서 올게요 화이팅!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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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드디어 DJ 뮤직비디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B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게 해 4,5,6,7 시작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와 아유의 일레븐 함께 하시죠 아유 이제 우리 아유다 아유 아유 어떡해 아유 오 요거 다 괜찮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웨이야 어마어마해 어떡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리얼리티를 찍으면서 진짜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예뻤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부터 리얼리티를 통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상 찍기 안 좋아해? 밥 안 좋아해 이제 물이랑 좀 안 친해요? 물이랑 좀 안 친해요 지원이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마이리티를 제일 좋아해? 언니는요? 오렌지 어 마스크 잘 타? 잘 탈 것 같아 뭔가 어떻게 알았어 뭔가 잘 탈 것 같아 지원이가 촬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한 달 정도 사이에 갑자기 카메라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무 떨려요 땀 흘리는 거 아니죠? 진짜 어사긴 한가보다 카메라랑 리얼리티를 찐칫노트 찐칫노트 나 찍고 있는 카메라다 안녕 내가 뺏어버리겠어 내가 가질래 안 돼 넌 내 거야 정정심을 잃지 않는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부분들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생겨지는 그런 듬직한 언니 너무 누리고 나무 눌부 같고 그렇지만 무대 준비나 연습할 때 진짜 멋있거든요 저도 같이 우쌰우쌰 화이팅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 같아요 베이비 같아요 이제 이서 덕분에 내가 언니가 될 수 있었어 예이 언니를 뽐뽐마가 챙겨줄 수 있다고 제가 유치하다 보니까 이서랑 잘 맞고 난 더 높은 수박 아 난 더 높은 수박 아 나도 따라 앉지 마 나도 여기는 여기는 어딜 가요 왜 그래 맞다 마이 베이비 언니 안 추워요? 안 추워 안 추워 다행이다 출근 말에 레이는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해요 스킨쉽을 잘 받아줘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래 친구가 없었는데 레이랑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왜 그래 너 너 왜 부끄러워해 나 보면서 정말 좋은 친구 짝이에요 짝이 짝이야 어디가 짝이야 어디가 짝이야 너무 받고 싶은 친구 그 많은 스케줄을 하고도 안무 연습이 매일 있는데도 힘든 티도 내지 않고 그래서 원영이가 힘들다고 한 거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생각보다 웃겨요 웃는 특이한 웃음이 있어요 약간 아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제 취향이에요 방송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때 친절하게 잘 알려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력이 철철 넘쳐요 그냥 철철 유진 언니가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든든해요 다음에 꼭 타코 먹으러 갈 거야 둘이 데이트할 거야 단둘이 데이트 동생이기도 해서 챙겨주고 싶은 너도 먹어야 될 텐데 약간 좀 마음이 없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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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말을 따르겠어 유진이 할 수 있지 유진이 가능하지 처음에는 언니가 리더라고 내가 왜 서운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운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리더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리더의 철덩인 멤버인 것 같아 내가 가장 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멤버 나도 맨날 언니 따라해 언니 뭐하면 오늘도 연습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바이브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리즈의 찐찐노트였습니다 어우 어떡해 지금까지 리즈의 송망캠이었습니다 안녕 마지막 슬레이트 한번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잇 안녕하세요 아잇입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마시멜로 굽는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 처음 와봐요 사실 이렇게 진짜 처음이야 근데 이런 거 다 같이 다들 들어갔지? 다 같이 들어갔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다 같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있다 원래? 응 옆에 있어 줄 수는 있으니까 힘들 때 좀 도움이 됐어? 응 진짜 다행이다 너무 막 칭찬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먹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웨시안 씨와 함께 힘내는 아이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차량 사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먹다가 궁금한 건데 저처럼 편식 안 하는 분 계세요? 콜도 좋아하고, 버섯도 좋아하고 아루카드, 사과, 스프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단호각 스프랑 양손이 스프 먹었는데 너무 웃겨 입맛도 안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안 까도로 안 까 로 다 뭐지? 안 까다로워서 아, 됐다 입맛도 별로 안 까다로워서 뭐든 주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 사러 가는 중 마잉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안 좋아, 안 좋아 사랑해 배고파, 배고파 내 눈 왜 안 맞냐 높이가 너무 높다 둘 다 안 맞아 둘 다 안 맞아 나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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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짓집에 ivel 내가 바른타 내 입...줄... 으으으응 흐으응 오케이 깜찐 야 야 김 리즈의 찐친노트냐 그렇다 난 몇 살인데 스무살이다며 안 돼 언니 동생 하자 한 살 노트야 응 어? 넌 리즈 얘가 노트 리즈 짠 공포즈 너네가 나한테 대장 자리를 줬잖아 맞아 난 그거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대장 그러면 정해보자 엉뚱함, 매력, 볼매 이런 거 있잖아 다 난데? 다 너야? 그러면 우리 리즈는 뭐 해주지? 나 엉뚱함, 약간 리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 너무 매력 그럼 난 엉뚱이 대장룡 매력, 레이 엉뚱 리즈 응 안녕 이비 이비 으쥬쥬 원 투 쓰리 아임